단전의 계기가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기분이 좋으니까. 아 저런. 기분이 좋은 거죠. 왜냐면 시장은 단순합니다. 뭐가 새로운 게 탁 태어나고 승인이 됐다라고 하면 축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거래도 활발하게 하고 죽을 상도 안 쓰고 댓글도 되게 좋은 댓글 많이 쓸 겁니다. 시장이 좋다 느끼니까. 또 기대감 때문에 누군가는 계속 살 거잖아요. 그러게요. 이틀에프 승인 금리이나 이게 다다닥 다닥 같은 시계에 딱 터져주면 기분 좋으니까 이제 막 불장해 보겠죠. 이렇게 끝내기엔 너무 아쉬운 시장이라. 제가 디바이농무 조선생께서 사실 이더리움을 상당히 아끼는 걸로 알고 있어서 좀 항상 이제 이더리움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하곤 했었는데요. 약간 알트천재 이런 느낌인데 그중에서도 이더리움이거든요. 근데 올해 상반기는 이렇게 L2도 나오고 솔라나가 또 대약진을 하다 보니까 이더리움이 약간 올드체인의 대명사 같은 분위기도 좀 느껴졌습니다. 그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래도 좀 올드체인이라고는 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더리움을 근간으로 해서 만들어진 애들이 너무 많아요. 레이어2도 만들어졌죠. FC장도 다 이더리움에서 시작했고 모든 게임도 다 이더리움에서 시작했고 모든 자산의 출발이 어디냐? 이더리움이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아직까지는 건재하다. 솔라나에서 나오는 프로젝트들 보시면요. 이 기술이 많이 필요한 게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솔라나 위에서 개발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민코인이 많은 거예요. 쉽잖아요. 솔라나가 어렵군요. 어려워요. 어려워. 최근에 컨퍼런스 같은 데 보면 기존에 EVM에서 SVM으로 이제 마이그레이션, 이동을 하는 방법에 대한 솔라나 주체 행사에서도 그런 게 있었고. 근데 이 말이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더리움이 왜 중요한지. 결국 솔라나는 개발하기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개발하기 쉬운 환경이 어디야? 이더리움 EVM이에요. 결국 EVM 환경에서는 개발이 쉬우니까. 근데 솔라나에서는 EVM이 안 돌아가잖아요. 이거 돌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한 게 SVM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기존에 솔라나에서 개발하기 위해 수많은 시행착오를 안 겪어도 되니까 기존에 개발했던 걸 여기를 올릴 수 있는 거죠. SVM 통해서. 솔라나의 입장에서도 물론 이 SVM이 최근에 뭔가 매뉴얼이 제공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인 것 같긴 한데. 맞아요. 그래도 생태계를 좀 확장시키려는 노력이라고 좀 봐도 될까요? 그리고 이더리움에 있는 여러 개발자들과 앱들을 자기네 생태계를 올리고 싶으니까 만드는 거고. 이걸 지원을 해주는 애들이 인기를 많이 끌었죠.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과 솔라나 두 개를 비교하거나 경쟁시킬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 약간 결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솔라나는 솔라나의 감성이 있는 거죠. 어떻게 달라요? 솔라나요? 솔라나는 근데 나오는 프로덕트만 보면 되게 매니아층이 두터운 것 같아요. 그래요? 되게 힙하고. 좀 더 젊은가요? 이더리움의 생태계라는. 엄청 영한 느낌이 나요. 여기 이더리움은 되게 올드한 느낌이 나긴 하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더리움의 대체제로 솔라나를 보시는 분도 있고 경쟁제로 보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아예 쓰임이 다른, 섹터가 아예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서 약간 그 솔라나를 향한 혹은 이더리움을 향한 그런 시선의 약간 다름이 느껴지긴 하거든요. 그런데 솔라나는 조금 개발하기 어렵고 조금 더 밈에 가까우면서 젊은 성향이 있다. 그렇죠. 완전 서구권 애들이 엄청 좋아하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실 이게 약간 러시아 계열과 미국 계열의 대결이다. 맞아요.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애들이 좋아하는 체인 딱 두 개 있어요. 솔라나, 베이스 체인. 베이스 체인은 이더리움 레이어 2니까. 코인베이스 관련된. 그래서 상당히 시장이 이제 솔라나까지 왔는데 일단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뭔가 알트의 양대산맥이 딱 이제는 2024년 상반기에는 구축은 된 것 같다. 그런 요량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이슈가 하나 터져 나오죠. 이더리움이 ETF 진영으로 또 혼란 가버리려고 그래요. 맞습니다. 이게 이더리움의 성격상 잘 맞는 선택인지 전 잘 모르겠거든요. 그렇긴 하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더리움. 이더리움이 ETF로 가서 비트코인과 이제 비슷한 어떤 대우를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겁니까? 저는 이더리움의 가장 큰 장점은 확장성이 굉장히 좋다. 새로운 것들을 만들기 좋은 환경이다. 그걸 또 지원하는 체인이기도 하고. 그런데 금융 쪽으로 굉장히 빠르게 발전했던 게 이더리움이었어요. 블랙록이 사실 RWE 한다고 해서 사실 체인 지원을 비드리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리고 토크나화된 펀드를 만들었는데 이 토크나화된 펀드도 이더리움 네트워크예요.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더리움이 좀 금융 섹터로 가서 더 거기서 많이 사용되는 네트워크가 되면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투자적으로 봤을 때는 기관들이 지금 매력을 못 느끼는 타입으로 지금 승인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들려오잖아요. 특히 스테이킹이 빠진 이더리움. 그렇죠. 이거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어쨌든 ETF가 된다고 치면 그래도 됐으면 기관의 자금 유입이 좀 되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럼 또 매력을 못 느껴서 이도저도 아닌 게 될까 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총 발행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더리움은 무한발행이야. 그래서 울트라 사운드 머니라고 불러요. 왜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써서 수수료가 나오면 결과적으로 새로 발행되는 코인하고 서로 상세가 돼가지고 소각효과가 있다. 소각효과가 있는 울트라 사운드 머니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참고를 잘 지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 이더리움이 바쁠 때는 그렇게 되는데 안 바쁠 때는 인플레이션이 생기죠. 그런데 만약에 이더리움을 갖고 있는데 스테이킹을 못한다? 그러면 그 인플레이션 한 4% 정도 되거든요. 4%의 인플레이션은 그냥 자기는 그냥 맞는 거죠. 그렇구나. 시작부터 깎이고 시작을 하는 거군요. 그럼 약간 기관들 입장에서는 이 돈으로 이더리움 ETF 매수할 거면 비트코인 넣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들어가는 그쪽으로 가는 건 되게 잘 맞는다. 원래 디파이로 뜬 게 이더리움이니까. 그렇죠. 금융결이 맞다. 그리고 금융이 연결되면 가기 좋지 보기 좋잖아요. 쓰임새도 이제 있을 거고 비대 때문에. 너무 좋다. 그래서 0이 되지 않는 자산으로 가는 길. 너무 좋은 거 같아요. ETF가 된다. 그런데 ETF에 대한 순매수세가 있을 거냐? 물음표다. 안 될 거 같다. 비트코인도 이런데. 아니 그러면 아까 초반에 이제 이더리움 승인이 나서 거래가 개시되면 그래도 뭔가 반전의 계기가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기분이 좋으니까. 아 저런. 기분이 좋은 거죠. 왜냐하면 시장은 단순합니다. 뭐가 새로운 게 탁 튀어나고 승인이 됐다. 그러면 축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거래도 활발하게 하고 죽을 상도 안 쓰고 댓글도 되게 좋은 댓글 많이 쓸 겁니다. 시장이 좋다 느끼니까. 네. 또 기대감 때문에 누군가는 계속 살 거잖아요. 그러게요. 지금도 아마 보시는 분들도 이더리움 ETF 될 거 같아서 사 두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발표되면 갑자기 올릴 거야. 이런 기대감 때문에 계속 갖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아마 이더리움은 한 달 전부터 DCA 하시는 분들도 많은 거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진짜로 딱 됐어. 근데 가격이 진짜 그 기대감은 올랐어. 그러면 굉장히 해피해피하니까. 그래서 시장이 또 활발하게 돌겠죠. 그 자금이 알트로 돌 수도 있고. 그렇군요. 순환매가 좀 되기를 바라면서. 무조건.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거기다가. 살려주세요. 트럼프 선생님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뭐 한마디로 딱 해 주시면. 그렇죠. 호인의 우보적인 발언들. 그렇죠. ETF 승인 금리 인하. 다다닥. 다닥. 다닥. 같은 시기에 딱딱 터져주면. 기분 좋으니까. 이제 막. 불장이고 있죠. 이렇게 희망 회로를 한번. 그래도 한번 돌려보는. 좀 오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끝내기엔 너무 아쉬운 장이라. 이번 장이 상당히 ETF를 통해서 많이 뭔가 불이 많이 잘 지펴졌고. 세팅이 되고 있고. 이제 매크로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가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미국 대선에서. 저희가 뭐 공화당이나 민주당 뭐 특정 방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만.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코인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그런 전망들이 더 많잖아요. 만약에 그런 게 현실화되면 시장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크립토 산업 시장이 훨씬 더 우상향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나. 뭐 그런 전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되고 나서 입 싹 닦으면. 근데 요런 거에 대해서 좀 동의하신. 전체적으로 동의하십니까? 어. 일단은. 저는 사실 그분이 블록체인에 우호적이다. 사실 이거는 다. 표심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그렇게 하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분이 되고 나서. 이 섹터를 밀어줄까는 사실 물음표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딱 생각하는 게. 이더리움 ETF 금리 인하.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트럼프가 되면은. 어떤 코인 시장을 지원해줄까. 기대감. 이게 물리면은 사실 불장이 오니까. 네. 그렇게 그렇게 되게 기대하고 있는 거죠. 이 중에 뭐 하나하나 제대로 되어 있는 게 나왔으면 좋겠는 게. 쉽지 않아요. 전부 기대감이라서. 원래 기대감이 투자 시장을 밀어 올리는 거니까. 네. 기대감 없으면 사실 투자를 안 하니까. 그래도 사실. 기대감이라는 게 분명히 약간. 그렇지만. 형태적으로 존재하면. 현재 현물 시장에도 반영이 되는 법인데. 지금 그게 안 보이니까. 좀 답답한 거죠. 답답하죠. 그래도 난 거는. 지난 하락정은. 이런 것조차 없었습니다. 그래도. 암호희망은. 이렇게 비둘 얘기. 하셨잖아요. 우리가 우리나라 증권사의 STO도 있고. 토큰 증권도 있고. 그리고 리얼 월드 에셋 인가요. 실물 경제에 있는 것들을 땡겨다가 토큰화. 토큰화이제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자산 운용사. 금융사. 리서치 회사. 말도 안 되게 많이 나왔는데. 맞아. 이게 지금 진행이 되는 건지. 실제로 가능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 하고 있어요. 이게 재밌게도. 사실. 이 rwa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어. 지난. 2024년도. 하반기 때. 메이커다오. 사실. 이 시장을 견인했죠. 메이커다오가 그때 당시 아까. 앞서 말씀. 그.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스테브코인을 예치를 해도. 받을 수 있는 금리가. 1%에서 2% 사이였어요. 네. 굉장히 낮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굳이. 그 달러를 거기다 예치할 니즈가 아무도 없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치했을 때 받는 금리를. 높이는 방법이 없을까. 강구를 하다가. 그때 이제 시장 사항 자체가. 이제 미국. 어. 국채 자체가. 굉장히 높은 금리를. 수익률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투자를 해가지고. 이 금리를 다시. 스테브코인 예치한 사람들한테. 돌려주면은. 그러면 갑자기. 5%가 된다. 그러면 5%면은. 이 시장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거 아니냐. 원래 2%도 못 받던 사람들이 5% 받으면은. 더블이잖아요. 깜짝 놀라죠. 그래서 이제 시작된 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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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된다. 라고 하면서. 엄청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이거 보고 나니까. 어. 우리도 해야겠다. 해서. 미국 국채를 막 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것들. 이렇게 랭킹 매겨 보면은. 이 스테이블 코인이 현재 18위 정도 돼요. 우리나라가 19위입니다. 10위권이군요. 우리나라보다 많아요. 우리나라보다 많아요. 대단한거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기존 금융과 디파이가 만났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시작된 거고 여기에 이제 한 번 더 불을 지핀 게 바로 블랙록이 우리 토큰화 증권 만들게. 그러니까 토큰화 펀드 만들게. 그래서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지원해가지고 당신들이 정확히 말하면 개인들은 아니고요. 자신들의 고객이죠. 이제 기관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그거를 잘 운용해서 너네한테 수익 줄게. 이렇게 바뀐 거죠. 이렇게 돼서 이제 사실 RW에 대한 기대감이 만들어진 거고. 그러니까 일종의 블랙록랑이 웹3 디파이 플랫폼 운영하기 시작한 건가요? 정확히 말하면 펀드로 펀드의 자금 수치 자체를 달러로 한 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으로 한 것 뿐입니다. 그럼으로써 사실 새로운 방법인 거죠.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펀드를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은행에 가서 원화를 정확히 말하면 증권사 판매사 통해서 원화를 납입하시면요. 지정된 계좌 통해서 라이브 파시면 수익증권을 아마 받으실 거예요. 그 수익증권이 여러분들이 지분을 갖고 있다. 펀드의 몇 프로 갖고 있다는 증명해주는 사실 증서인 거고요. 근데 이 증서 자체가 양도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펀드 종류마다 다른데 이게 못 파는 펀드도 있고요. 판매가 가능한 펀드도 있고. 이게 만약에 상장되면 파기가 용이하겠죠. 뭐 맥커리처럼.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수익증권은 거래가 굉장히 유동성이 없는 사실 증권인 거죠. 사실 이거를 근데 이거를 좀 용이하게 하고 싶은 게 사실 블랙록러깅이었던 거예요.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펀드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부동산 펀드를 이런 걸 투자를 해요. 그러면 5년 동안 혹은 7년 동안 자금을 못 빼요. 그러면 나는 그때 동안 아무 대응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수익증권은 사실 가치가 올바르게 반영이 안 되겠죠. 왜냐면은 디스카운트가 생기겠죠. 유동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근데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져. 팔아야 돼. 그럼 누군가한테 팔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 없어요. 그걸 누가 팔아주냐면 증권사의 인베스먼트 뱅커들이 팔아주는 거예요. 아이비라고 하잖아요. 그 애들이 그걸 중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수수료를 엄청 많이 떼가요.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증권사의 비즈니스의 대부분 50% 이상 해외는 수익이 다 아이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비즈니스가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근데 이 시장 되게 불편하잖아요. 중간에 아이비라고 하는 애들이 필요해요? 왜 필요해? 물론 이게 이 사람들이 서로 중계를 해주니까 필요한 건데 이 중간은 갈아칠 수 없을까? 라고 생각해서 만든 게 비들인 거지. 왜냐면 이제 결국에는 자신들 토큰으로 만들었으니까 토큰의 유동성도 다르잖아요. 누구든지 그 토큰의 가치를 보고 사갈 사람이 오픈된 시장이면 쉽게 손박힘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메커니즘을 만들어서 되게 혁신적이다. 잘 만들었다. 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저는 이제 이해를 다 하지는 못했어요. 일단 그런 시장이 생겼고 이제 태초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근데 지금 계속 나오는 게 개인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딥 1만 지금 잔뜩 얘기. 무조건 기관이죠. 그런데 시장은 약간 RWA가 뜬다라는 식으로 개인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RWA라는 섹터가 이제 코인 시장에 있다면 이걸 좀 손을 대도 되는 섹터가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많은 프리미엄이 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 자체가 너무 좋아. 스토리에 좋아요? 근데 스토리에 좋기 때문에 시작부터 블랙락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코인의 가치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어요. 온도 파이낸스 뭐 이렇게 시청이 높은지 모르겠어요. 10빌리언 달러 정도 된대요. 온도 파이낸스가. 근데 10빌리언 가치가 어디서 발생될까라고 한번 생각해보면 없어요. 그 친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냥 메이커 다우가 했던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으로 국채 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빚을 지원해주고 있죠. 그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빚을 해봤자 규모 500밀리언 달러 정도 되는데 사실 펀드 세계에서는 500밀리언 달러는 너무 작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수수료도 얼마 안 나와요. 이게 너무 가치가 고평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 그런 거에 투자하는 거는 사실 너무 기대감이 선반영된 가격에 사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 시장이 더 커지려면 결국 국채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산군을 토큰화해서 거래할 수 있는 구조가 나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워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자산의 특성 자체가 그렇게 되게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우리가 강남역에서 보고 있는 여러 가지 건물도 있잖아요. 상업용 건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상업용 건물들이 미국에서 2021년도, 2023년도까지만 해도 보통 건물에서 나오는 일드, 수익을 우리는 캡레이시라고 표현을 해요. 캡피탈라이제이션 레이시라고 해서 너가 이 건물을 갖고 있으면 레버리지 하나도 안 썼을 때 얼마의 수익을 갖고 갈 수 있냐. 보통은 한 4% 정도였어요. 4%? 그 다음에 5%? 근데 지금은 7%, 9%예요. 그 많은 즉슨 자산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지 2년, 3년 안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산, 부동산이라는 거는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상업용 건물은. 왜냐하면 살 수 있는 주체들이 많이 없거든요. 개인들이 살 수 없잖아요. 결국에는 기간 투자자들만 살 수 있어요. 기간 투자자, 이거 다루는 기간 투자자는 손에 꼽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랬던 회사이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은 굉장히 살고 파고 하는 사람들이 제한적인 시장이고 유동성 자체도 큰 것 같지만 채권에 비해서는 또 작은 편이고 사실 굉장히 특수성이 있는 산업인데 여기서 거래된 자산을 토큰화한다. 여러분도 이 변동성을 어떻게 감당할 건데. 만약에 부동산은 우리나라에서는 항상 우상향한다는 믿음이 있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해외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해외의 부동산 가격은 굉장히 플럭션이 심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손 씹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누군가 기간에 앞서서 상품만 만들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산이에요.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잘했던 게 리치죠. 리치. 리치 지금 주식 주가 한번 보십시오. 다 마이너스일걸요? 땡땡 증권사가 만든 리치 이런 거 보세요. 안 좋아요. 상황 안 좋았습니다. 리치 가격 보시면 이게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시장이 그렇게 쉽게 커지는 시장이 아니에요. 최근에 이제 온도파이낸스라든지 굉장히 하락장에서도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던 몇몇 중에 하나가 이제 RW의 이런 기대 심리가 많이 반영됐던 측면이 있는데 방금 이제 디파이농구 조선생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꼭 참고하시고 만약에 RW 관련 코인이나 주식 포함해서 코인, 크리프터에 투자를 한다면 부동산 이런 거 말고 그냥 미국 채권 기반으로만 하면 그렇죠. 그것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딱 그 시장만큼 딱 될 것 같아요. 그게 그 사람 그 RW의 한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동성도 굉장히 풍부하죠. 그리고 기대 수익률도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요새 궁금한 점이 있는 시장이고 하반기부터 혹은 내년까지 또 테마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이제 막 기업들이 막 이제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서 오늘 한 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너무 얘기가 길어져서 이제 마무리를 진짜로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하반기가 어떻게 될지 사실 지금 침체장에서는 막 섣불리 예측하거나 좋은 얘기를 막 하기에는 좀 아쉬운 장세이긴 한데 전망을 하기보다 여기서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떤 좀 시각으로 좀 시장을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가격 자체는 지금은 지지부진하지만 이것도 사실 50% 이상 올라온 가격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어떤 수익을 보셨을 거고 앞으로도 사실 이 레벨을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더 이상 올라가고 이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지금 모든 관심이 사실 다른 곳으로 뺏겼기 때문에 올해 갑자기 특별한 일이 금리 인하로서 뭔가 투자 시장이 더 활발한 시장이 되지 않는 이상은 지지부진할 것 같다. 여기서 이 정도 오른 것도 잘했다라고 이제 사실 마무리할 것 같고 알트코인 시장 자체는 결국 투기 자산이잖아요. 투기 자산 쪽에 있는 거니까 약간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금리 인하 그다음에 이도림 ETF 승인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트럼프 당선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사실 9월이나 10월 달에 폭발적으로 한번 좀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사실 외국 전문가들이 좀 하는 얘기긴 하거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다 털어야 됩니다. 대생각에. 결국엔 털어내는 걸로. 그렇죠. 그때 이제 털어야죠. 그때 또 모셔야 되나? 그 전에 모셔야 되겠다. 그때 털어야 됩니다. 좋습니다. 언제 털어야 될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또 알트 얘기와 비트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디바이농보 조선생과 함께 상반기 하반기 얘기했는데 사실 그 얘기보다 시장의 센티멘트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얘기를 더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오늘 정말로 말씀 감사드리고 또 모셔서 이야기를 딥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의 돈을 만나보는 퓨처머니 저는 오진석이었고요. 조선생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네.